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저만큼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와 한번 보시죠 네 인사부터 할까요? 둘이서요 박탄! 안녕하세요 박탄 신원장입니다 엔 오디션 더 하울링 연습생 여러분 긴장 풀고 오시면 한번 해보세요 15명이 모두 힘을 합해 치렀던 시그널 송 테스트부터 2라운드 콘셉트 미션, 3라운드 세븐틴 레전더리 미션까지 정말 치열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15명에게 큰 박수 보내줄까요?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석으신 곳이 바로 4라운드 봉경연이 펼쳐질 운명의 장소인데요 네 저희가 듣기로는 4라운드 미션이 저희 BTS 곡으로 진행하는 BTS 미션이라고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엔딩을 다 못 채우면 전원 데뷔 무산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전원 데뷔 무산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무대를 앞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네요 누구보다 여러분이 가장 처조하고 긴장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라운드 봉경연이 곧 펼쳐질 텐데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여러분 모두가 파이널 라운드에 전원 진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이팅! 파이널 라운드에 전원 진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이팅! 앞으로도 저희가 항상 상상자리 여러분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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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